드라마에 대해서는 민들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민들레는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는 여러의 사리풀이다. 안준뱅이라는 별명이 있으며 한국 각처에서 나는 식물로 줄기가 있고 밑동잎이 심장형으로 나온다. 이른봄의 깃털 모양으로 갈라진 잎은 뿌리에서 모여나며 구두주걱 모양의 긴 타원형이다. 갈라진 조각은 삼각형이며 끝이 날카롭고 위쪽은 이빨 모양의 톱니가 있으며 꽃줄기는 약 30cm이다. 꽃은 황색으로 4에서 5월 또는 10월에 핀다. 두산꽃 차례를 이루며 노랑색이고 주로 봄에 핀다. 꽃필 때에는 흰털이 있으나 나중에는 거의 없어지고 두산꽃 차례 밑에만 흰털이 남는다. 두화는 한계가 나며 총포는 종 모양이고 포편은 이열이며 내편은 줄모양 혹은 바속골로 길다. 외편은 긴 타원형으로 끝에 작은 뿔이 난다. 제일 바깥층의 포편은 뒤로 말리지 않는다. 민들레 열매 장꽃은 혓바닥 모양이고 5개의 톱니가 있다. 수술은 5개이고 수관은 사각뿔 모양이며 열매 표면에 가운데 위쪽으로 가시처럼 뾰족한 돌기가 있다. 뿌리는 실모양이고 열매에 의해서 3배의 길이이며 위쪽이 백색이고 가털은 가는 털 모양이다. 열매에 흰털이 나 있어 열매를 멀리 운반한다. 민들레는 겨울에 줄기는 죽지만 이듬해 다시 살아나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마치 밟아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는 백성과 같다고 하여 민초로 비유되기도 한다. 또한 상과들에 흔히 피는 단연생이다. 최근에는 유럽 원산인 서양 민들레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방에서는 뿌리와 꽃 피기 전 이 전초를 포공형이라 하며 해열소염 인효 건의에 효능이 있다고 하여 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인파선염 안질 유선염 간염 담낭염 소화불량 소변분리 변비의 치료제로 이용한다. 또 뿌리와 줄기를 자르면 하얀 젖 같은 물이 흘러서 민간에서는 최유제로 이용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고미거니의 약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성인병 퇴치의 산채로 이용하고 있다. 봄철에 어린잎은 나물로 이용한다. 뿌리에는 베헨산과 같은 지방산과 이눌린과 타락세롤 베타시토스테롤 카페산이 들어있다. 민간에서는 민들레의 뿌리나 어린잎을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한다. 또한 요즘에는 민들레의 꽃과 뿌리를 말려서 민들레차로 마시기도 한다. 양지식물이지만 방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배수가 잘 되면서도 보습성이 좋은 사질양토가 좋다. 강건한 식물임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 깃털을 단씨앗이 사방으로 퍼져 쉽게 발화하고 뿌리를 깊이 밟고 여러 해를 살기 때문에 잔디밭에서는 문제되는 잡초로 취급받는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